예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전국 멤버 노래 자랑 이제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전국 멤버 노래 자랑 많은 멤버들이 노래 시력을 키우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제 2회 차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재밌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선곡은 누굽니까? 아 이거 선전전셉니다 그 어떤 영화죠 그게? 어떤 영화더라? 너의 이름은? 너의 이름은? 어 이게 너의 이름은 그 OSD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좋은데 오케이 제 목소리가 들립니까? 제 목소리가 들린다면 어 샷을 아 뭐야 채팅을 쳐줘 들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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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도 들려? 노래.. 노래는 안 들려요 노래 안 들려요? 그럼 잠깐만 10초만 기다려 10초 세고 계세요 마음속으로 10.. 9.. 8.. 들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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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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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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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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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모르파티 아아아아아아 아모르파티 인생은 숫자 야 이걸 또 만회하네 네 혜택이는 존이 가죠 존이 존이? 어 뭐야 바로가 잠깐만 어 뭐야 바로가 잠깐만 어어 이젠 괜찮니 너무 힘들었잖아 우리 그 맘 우리가 고소한 이별뿐인건데 우린 참 어려웠었어 고소한 이별뿐인건데 우린 참 어려웠었어 고소한 이별뿐인건데 잘 지낸다고 잘 지낸다고 전에 들었어 가끔 벌써 참 좋은 사람 나 만나 잘 지내고 있어 굳이 내게 전하던 잘 잘 됐어 넌 못 찾았을거야 그 허전함을 견뎌 내게 좋은 이 사랑에서 사랑을 시작할 때 니가 니가 얼마나 예쁜지 모른지 그 모습을 아직도 못 잊어 헤어나오지 못해 니 소식들 이 소식들 이 많은데 정리 그 사람 솔직히 견디기 버거워 니가 조금 더 힘을 견뎌겠어 진짜 조금 내 10분의 일만이라도 아무나 예 행복해 좋아 네 좋네 그 다음에 봄숭이 어떤 노래 부르실거에요? 사람들이 궁금합니다 과연 봉수는 어떤 노래를 부를지 기대하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 노래가 진또배기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주세요. 진또배기 또 슬픈 노래 하나 하겠습니다. 비둘기야 어디가니 나랑 같이 춤을 추자 비둘기야 어딜가니 나랑 같이 술마시자 비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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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둘기야 어딜 가든 나랑 같이 춤을 추자 비둘기야 어딜 가든 나랑 같이 술 마시자 비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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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둘 비둘기야! 비둘기야! 연습 많이 하셔야겠어요. 아아... 곰수님! 해냉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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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후! 여러분들! 준비됐어요! 소리질러! 허야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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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촌마을 너귀에 서서 마을의 평안함을 지원하는 진똥뱅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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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세마리 손대에 앉아 물물바람을 막아주는 진똥뱅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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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진 비바람을 견디며 바다의 실수를 막아주고 말없이 마을을 지켜 진똥뱅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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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심장 약하신 분들이랑 그런 분들은 조심해주세요 뭐야 왜 노래 안나와 뭐야 아 나온다 롱타임노시 롱타임노시 롱롱타임노시 롱롱타임노시 롱타임노시 간질간질해 어린애들을 갖고 속에 나 그대의 테이스터를 바꿔줘 너 써벌리 뜨끈뜨끈할 때 호호 물어 함께했다 던져줄 때 감사하며 고개 숙여 만세 미스터 엘시스터 나 탁탁탁 진짜가 나가신다 뜨끈뜨끈할 때 호호 잘 불어 나를 팔 땐 너무 핫 얼마 안됐어 이 땀네 어떡할래 잠재들 세포가 흐르는 자 최후의 무기를 본 적입니다 잠잠은 영혼에 간절히 구멍에 가시를 재료리 활활탈 잠재들 세포가 흐르는 자 가시를 재료리 활활탈 오 깍깍깍깍 구멍을 씻기며 싸워 멈추지않는 뜨거운 영혼 저 날부터 저래서 우리같은 잠자요 멈추지않는 뜨거운 영혼 렛츠고 둠따다다 디비다다 둠따다 디비다다 둠따다 디비다다 둠따다 디비다다 둠 둠따다다 디비다다 둠다다 디비다다 둠다다 디비다다 둠 1세기 범상치않는 코리아 마크 루진 신들릴랩 바스키야 오랜만에 입을 푼다 난 한국이며 끝나 널 미치게 하지만 나는 말급 피하는 너 뼈가 녹아도 나 좋아 광란의 끝장을 파여 다 그대로 이대로 또 새로운 세상을 파여 복잡한 세상이 시끄러 소리들 총알 넣고 탕탕탕 거침 수박한 듯이구 둠다다 디비다 카사라마바사 아자차카타 바늘이 보아사 우주위를 보고 듯는 느낌 난 겁없는 몽선가 도망가 안도망가 너희 지금을 만나서 가가가 구박을 씻기는 샤워 멈추지않는 뜨거운 영혼 을 정오 으앗! 으앗! 멈추지 않는 뜨거운 영웅! 렛츠 고! 둠다다 디비다다 둠다다 디비다다 둠다다 디비다다 둠 둠다다 디비다다 둠다다 디비다다 둠다다 디비다다 둠 으앗! 으앗! 행진! 맵 비디오 침착음 새 영감을 경담게 둠다다 디비다 병상말로 재상세계로 관찰해 쉘 주쉬 엘로에이 더듬 보신 분명의 위 둠다다 디비다 세세 명인 푸눈 빛이 빛 중 둠다다 둠고 둠가 거꾸로무 둠다다다 인마사라 니까들의 목소리만 탱탱탱탱탱탱탱탱탱 그냥 광뚜껑을 열고 악동농 suspects 앙마가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봄순이 아 너무 대단해요 전 이제 관뚜껑 닫겠습니다 너무 대단해요 필요한 게 하나 있다면 그건 오직 시간 줄일걸 내 말 못 알아듣니? 도대체 몇 번을 내가 말을 해야겠니? 너와 나의 나이 탈 소주와 우유 사이 내가 헤자곡을 외칠 때 넌 아마 애플파이 넌 내게 너무나 어린아이 귀엽고 넌 아이 가이바야 뭐야? 너나 지난나 어린걸 프리티 걸 웨이크업 이제 제발 정신을 좀 차려봐 아저씨 어떡하죠? 이러면 안되나요? 널 바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 저의 털 어떡해요? 아저씨 왜 안돼요? 한번만 더 생각해요 그저 난 어릴뿐이죠 이게 되는 게 잘못인가요 바꾸노노노노 미팅영화도 너무 단고 자루한 거 생각해봐 도대체 너랑 뭐라 괜히 뭐가 또 통하긴 뭔 얘길 하겠니? 진심 얘기해 야구 얘기해 잘 얘기해 순위시대 이런 나랑 뭘 해? 너 욕만 놀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라고 절레절레 뭔가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난 네가 찾는 통화 속에 왕장님은 아니거든 난 백마도 큰 장도 심지어 시간도 없으니까 제발 여기서 그만둬 오 마 마 이게 또 왠 브라마 너 나마 보고도 싶어도 만나고 싶어도 암만 생각해도 이건 진짜 아니잖아 아저씨 어떡하죠 이러면 안 되나요 뭘 가라는 기운이에요 기운이 좋을걸 어떡해요 아저씨 왜 안돼요 또 한번만 또 생각해요 그저 난 어릴뿐이죠 이게 그렇게 잘못인가 어디서 좀 놀았군요 와 실력이 끝내주는거 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 노래를 부를건데요 정말 아쉽게도 에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열심히 불러볼게요 여러분들 네 응응응 매번 늦어도 이해할게 누굴 만났니 인연아 먼저 묻지 않을게 니가 누굴 만났는지 누구랑 바로 입혔는지 고집스러운 너의 그런 사람의 진절머리가 나버렸어 너의 말은 변명이라도 믿고 싶겠지만 나는 이제 널 못 믿겠니 눈 비비는 척 눈물을 닦아내고 음흠 다음 약속을 잡아도 넌 약속을 안 지키겠지 이유를 만들어 음 핑계를 대란 말이야 네 맘보다 한숨과 친해져도 넌 언젠간 죽게 돼 있어 널 보기 위해 난 음 그래 죽여버릴거야 수없이 어긋난데도 내 칼은 절대 어긋나지 않아 기다릴게 아무리 가슴 아파도 너를 죽여버릴거야 요루야 떠나선 안돼 요루야 멤버에서 나가면은 음 지금 나가 서둘러 음 요루야 알겠니? 요루야 듣고 있지? 어 음 내 멤버에서 미뤄내도 깊어지는 나의 이 생방송을 봐 흐흐흐 내 입을 막아도 흐흐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알걸 흐흠 흐흠 왜 너만 몰라 음 왜 널 지키는 남자를 몰라 쓰읍...학 이쐈 네 그렇습니다 YEidge 72점 Yeah 72점 좋구만 없어 그래그래 이걸로 하자 그냥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제일 무난한 고음이 없는 여우수밤파다 가겠습니다 이건 고음이 없거든 할만해 할만해 에코가 없기 때문에 여우수밤파다 이 조명에 담기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 내게 들려주고 팍 변할걸어 뭐하고 있냐고 나는 지금 여우수밤파다 여우수밤파다 너와 함께 걷고 싶어 너와 함께 걷고 싶어 이 거리를 너와 함께 걷고 싶다 이 바다를 너와 함께 걷고 싶어 에코 없이 이 조명을 잘 부르는 거야 여우수밤파다 여우수밤파다 이 바람에 걸린 알 수 없는 인해가 있어 내게 들려주고 내게 들려주고 파저 날 걸어 뭐하고 있냐고 나는 지금 여우수밤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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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바다를 너와 함께 걷고 싶어 이 거리를 너와 함께 걷고 싶다 이 바다를 너와 함께 너와 함께 오 바다 이 조명에 담긴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 내게 들려주고 파저 날 걸어 뭐하고 있냐고 나는 지금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 아바다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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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다 어디서 좀 놀았군요? 아 실력이 끝내주는데요 아 잘 불렀다 아 여러분들 오늘 고생하셨고요 오늘 제2의 멤버 노래방 아 멤버 노래자랑 이렇게 끝이 났네요 여러분들 어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하기에는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에 언젠가는 멤버 노래방 멤버 노래자랑 제3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네 끝이야 아 이게 님들 노래 못 부른게 아니고 에코가 없었기 때문이야 에코가 없었어 음 네 이 영상은 아무래도 한 이틀 후 어 3일 후에 네 올라올 것 같습니다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아 어 오랜만에 노가리 방송이나 하려구요? 아 네 아닙니다 어 재밌었어요 여러분들 진짜 재밌었고요 여러분들 나중에 뭐 재밌게 또 만나보죠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빠빠 고맙습니다 자 귀ождения 안녕 아멘